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파밍 밸리 지난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있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상수수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일단 팔 수 있으면 팔아.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냥 이 모트팩은 하베스트 페스티벌 자원이 아닌 바닐라 자원을 중심으로 그냥 돈을 버는게 좋으려나? 일단 내일 한번 대보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저 오이들은 왜 안 썩는거야? 올해 계절이 바뀌면 썩어야되는데? 멀쩡해. 오이들이 왜지? 스프링 용인데 왜 안 썩지? 지금 여름이 되었으니까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있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해. 어째서지? 버그가 또 오지게 걸린 모양입니다. 지금 또.. 모르겠다. 나도 이제.. 일단 아직은 오이가 남아있으니까 아직은 오이를 이렇게 냅두고 아.. 나는 저거 땅 평탄하나 해야겠다. 복잡한건 이제.. 귀찮아 이제..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여긴 이제 어떻게 왔나? 아이고.. 여긴 이제 어떻게 왔나? 여긴 그냥 냅두고 여기만 좀 바꿔주자. 여긴 그냥 냅두고 여기만 좀 바꿔주자. 여긴 그냥.. 눈이 왜 이렇게.. 사과로 에메랄드를 나쁘지 않은 친구인데.. 이 친구 사탕무도 에메랄드로.. 사탕무 꽤 있지않아? 다 팔아버렸었네 여태까지.. 사탕물 많이 팔았네.. 저 1500골드라는게 판매가격이긴 한데.. 내가 사는게 여기가 아니냐? 들락거리면 문제가 되니까.. 다 문을 없애버린다.. 아.. 여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거 테스트한 장소니까 없애버리자 이것도 살리겠다고 하면은 골첩하죠. 오늘도 그러면은 이짓거리를 좀 해야되니까 오랜만에 또 이야기보다 꺼집어내야 되나 싶네요. 약간 뒷이야기 같은걸 해볼까요? 약간 숨겨진 뒷이야기? 예를들어서 저쪽 마티서버 전쟁서버에 대한 숨겨진 뒷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영상도 보고 마티서버도 함께 플레이한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만큼 양쪽이 컨텐츠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저쪽은 바닐라 전쟁서버고 저쪽은 모드팩 힐링 싱글 플레이니까 컨텐츠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걸 두가지 컨텐츠를 양립해서 하는 이유가 모드팩을 하고 있으면 바닐라 유저들이 가버리고 바닐라를 하고 있으면 모드팩 유저들이 가버려요. 그래서 솔직히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건 힘들겠지만 잡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건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15분짜리 영상은 모드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은 바닐라를 하는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양쪽 다 에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근데 사람들이 더이상 하 지금 근데 저기 전쟁서버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사람들 일단 이름이 시참서버인데 사람들은 새로 뽑기가 굉장히 망설어 진단 말이에요. 아무나 뽑았다 쓰기에는 걱정이 많아.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물론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복구하면 되는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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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을 좀 솔직히 말해서 그냥 평범하게 즐기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기에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규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규칙을 잘 읽지를 않는 게 문제 그게 시청자만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왕하고 있는 곰별이도 규칙은 안 읽어요 얘가 나한테 진짜 얘가 규칙을 왜 알리는지 도전히 이해를 못하게 했는데 매번 읽으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규칙 설명서 그거를 알려드리기 한 며칠 전부터 얘한테 숙지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일단 스트리머가 알고는 있어야 이게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건지 규칙을 안 봐 그래서 내가 진짜 답답해 규칙을 열심히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태까지는 그냥 너도 난독이냐 하면서 웃어넘기는 했었지만 솔직히 이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어 그 규칙을 귀찮아서 안 읽고 그럴 수도 있는데 스트리머가 그러면 안 되지 스트리머는 그 규칙을 조금 정독해가지고 그 규칙대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규칙을 안 읽으니까 이게 그 규칙을 정독해가지고 그 규칙을 기획 의도대로 나아가지가 않는거죠 세상만사 모든 것들이 생각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 그 규칙을 공부를 공부를 아 이 규칙을 형은 방송을 하고싶은건지 하고싶은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쭉 지금 약간 뭐라가지 기분파 라고 나아가 기분 나면은 하고 기분 안나면 안하고 그런 느낌도 나고 저기 그 규칙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맞다. 여기 또 틴커스 틴커스가 없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이야 이쪽 라인에다가 계단에 까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제일 활동하는데 문제없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이제 진짜 이것들도 이제 쓸어버리고 정리하자 정리하자 오케이 이렇게 덮어주고 저 안에는 이제 몬스터가 스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칸짜리로 한 칸이면은 아무것도 생성이 될 수가 없죠 전쟁 서버 전쟁 서버 왜냐면 이게 나 혼자 운영하는 서버가 아니라 다른 스트리머와 함께 운영하는 서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도 조율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좀 미리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평소에 내가 문제있냐고 물어보면 난 문제가 없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막상 일이 닥치면 그때 문제를 얘기해 약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다들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이제 경사면으로 쭉 파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이제 내려오고 거기다가 이제 농사를 좀 더 본격적으로 지을 생각이에요 그냥 경사면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다 그냥 그대로 농사를 지을까 그냥 오히려 여기를 그냥 붙어버리는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고민이 많다 사이즈 딱 맞네 여기다가 그냥 농사 짓기에는 너무 높은데 아 배고프다 슬슬 잠자라가야겠다 근데 이게 자라는건 자라긴 자라겠지 5일이거든요 5일 다음날 일어났는데 저거 그대로 5일이면 안 자라는거야 저건 다 잘 되는데 한 번만 더 예, 안 자란다 이거 이거 다 캐야돼 이거 다 부셔야 돼 이거 지금 의미없는 3일을 보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마저 계속 이어서 파이밍 밸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